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레벨업을 한 민스크 그리고 음 빠져나가야겠죠 근데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 지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여기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를 꼭 돌아야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꼭 돌아야되요 꼭 돌아야되요 여기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네카라단의 크로스보호 크로스보우요 크로스보우요 크로스보우 쓰는 사람이 없어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votre vole je le que mon ch e ваш et 가는 ご 하 어 한번 들어봐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어 그 뭐라고요 재밌어 웃길꺼야 웃길꺼에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녹음해서 들으면 웃길꺼에요 그 근데 목소리도 그런데 하물며 어 어 나는 내 게임한거 내가 보잖아요? 되게 웃겨 그니까 스스로 웃긴거에요 스스로 볼트를 이게 쿼터 볼트가 좋은데 마블이가 걸려있어서 근데 아 정말 크로스오브 쓴 애가 없어서 안타깝다 힙 힙 힙 힙 사 사사사 힙 힙 힙 힙 힙 힙 힙 힙 Wolves 어떠요ب 민스크 너만 믿는다 그냥 속사포로 다 죽여 아 이제 데미스 디러가 민스크가 되어버렸어 그래요? 어..뭐야 비사님도 굉장히 차분히 게임을 하시나보네 낮춰서 그 내가 정말 차분히 게임하는걸 보고싶으면요 메모리아를 한번 봐봐 메모리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아 올려놓은거 왜 차분했냐구요? 보시면 알아요 영어거든? 아는게 있어야지 뭐 난리를 피고 하지 아는게 있어야 아는게 없어서 차분해질 수 밖에 없더라구요 굉장히 차분한게 있어요 그 게임은 아 아 나 레벨업 해야되는구나 아 이거 참 이거 안해도 된데 이제 음 추가적인 무기기는 어 어 22 메이스 엑스 어 엑스랑 어 메이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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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카타나 그래 카타나 가자 니가 니가 이 도룩 이제 쓸 때가 오면 어 얘도 에픽이네 자 힐윈드 가죠 아 힐윈드 안가 가지 말고 스마이트 파워텍하고 이 손기 있는 웅덩이는 쿠오투아의 솜씨달 여긴이 그들의 바다의 어머니께서 바친 것들이 있다 음 바친 것들이 있다는데 저장 한번 하고요 아 돈사부 보고 계시군요 오오 이거 굉장히 빠른데요 이거 오 쟤 뭐야 왕자 왕자 싸 쏴 쏴 쏴소 쏴 마구 쏴 마구 쏴 계속 쏴 두근따 까지 쏴 오오 오오오 이야 미니저거 가지고 날라나니죠 하지만 칼로 때리나 화살로 때리나 뱀씨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코어토 아이피 코어토 아이피 이건 몇 자리지? 블레이스 오브 블라인딩 스트라이크 하루에 한 번 20초 정도 향상된 가속 향상된 가속을 쓸 수 있다는데 솔직히 블레이스는 워낙 좋은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쓸 이유가 없지 뭐지? 어 거꾸로 가는거라? 원래는 그냥 여기서 바로 나갔도 돼 음 하지만 이게 아이템을 놓치고 갈 순 없잖아요 음 되게 작네 아 저기 또 나타났잖아 어디서 민스크한테 어 어 오오!!!! 이곳은 세상의 공동체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가 또 있는 거리 뭐 따로 없네요 저기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저기도 뭔가 있네요 아,맞아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거죠 저기로 들어와서 차례대로 가면은 아마 비올도잖아 야 비올도면은 민스크야 순식간에 처리해야겠다 우리 순식간에 한번 어 얘 이도료 이도료 한번 써볼까 이도료를 한번 써볼까 카타나 넣고 이렇게 그래도 공격 횟수가 4번밖에 안되는데 메인엔드 오프엔드 음 여기다가 벨룽을 넣고 그러면 공격 횟수가 5번이죠 메인엔드 마이너스 3회 여기에 개선된 가속을 걸어주세요 아니 개선된 가속이 아무도 없네 어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 하고 개선된 가속을 자 저장하구요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숨어 자 앞에까지 간 다음에 어 앞에까지 간 다음에 석화되면 안되는데 석화되면 안되지만 어 개선된 가속이 되고 그러면 어 라운드당 공격 횟수 10 거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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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예에에에에 이야아 끝내주는데 이야아 이제 뭐 쌍으로 하니까 대박인데요어어 비싸랭니예예 예예 감사합니다아아 감사감사찡글찡글콩하오 그래비자 야~~ 날라다니는데?? 하지만 민스크는 활 써 활 그래도 너는 활을 써 너는 활을 쓰거라 아잉 민스크는 활이야 활 뭐 뭐 준건 없는데 역시 그 쌍수가 좋긴 해 쌍수가 좋긴 해요 저장하구요 에너지도 얻겠다 예 에너지 재생하게 만들고 나도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자 나 치료하고 악마용 조각상에 새겨진 글을 읽어보았다 데모고름 앞에 재물을 바치고 아 맞다 저기다 앞에다가 소환을 해야돼 어 소환을 자 근데 이거 언데드 캐릭터가 되나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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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잠깐만 야 자리가 안좋다 이쪽으로 피해봐 어 야 저기도 있잖아 뭐 나오려나 데몬나이트가 4개 어 일단 뒤에 있는 애부터 죽이죠 자 매직 미사일이 있나 매직 미사일 한방 매직 미사일 두방 매직 미사일 세방 내가 까지 매직 미사일 20방 연방 죽어라 야 YES 야 디스펠이 붙었어 하지만 디스펠이 압 am 아무도 안풀렸어요 야 빨리 빨리 싸 싸 싸 오옷 일단 일단 피해봐 넌 야 넎나 나 여깄따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야 된다 얘를 때린게 아니라 나를 때려야된다 야 날 때리라구 날 야 아유 다 죽었어 진짜 이게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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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이거 쉽게 볼게 아닌데 어 아 나 대충하려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난리를 피네 일단 쏴주고 너는 일단 숨어 너는 그 내가 직접 조종을 해야겠다 내가 직접 조종해서 다 내가 직접 조종을 하죠 다 한명도 빼놓지않고 일단 내가 다 직접 조종을 하죠 야 얘도 죽겠는데 에드윈 너도 죽어라 어쩔수없다 다 죽었어 이모인하고 나 둘이서 해결을 보죠 이모인 혼자서 거의 해결을 볼텐데 난 구경하고 그냥 숨어 어? 얘를 투명하고 안통하네? 악마라서 그런가? 어 이러면 안되는데요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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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했어요 나 혼자 살아남았어 하하하하 어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인데요 하아 자 풀버프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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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쓰읍 쓰읍 그 다음에 정의 모두 다 전투 능력을 올려주는거에요 버프 마법 그것도 조금만 알려주는게 아니라 미친듯이 올려주는거에요 미친듯이 전투마법을 올려주기 때문에 신성한 힘이 아니고 정의의 화실 그리고 우무에서부터 고고 쟤네들 아까 보니까 보컬라이즈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허상분신 그리고 칼날의 빙벽 칼날의 빙벽과 이거 화형방패 내 근처에 오거나 나를 때리려고 하는 놈은 겁나게 맞는단 소리야 고우 오우 많어 야 죽어 죽어 야 야 얘네들 왜 아무것도 안맞냐? 나만 겁나게 맞고 잠깐만 나만 나만 겁나게 맞고 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허허 어.. 그.. 포선을 하나 먹죠 네 이럴때 먹으라고 있는 포선이니까 자 히어로즘하고 어 물리방어력 리제네레이션 포선하고요 히모물력 그리고 가속 리제네레이션을 일단 놔둘까 일단 가속부터 넣고 때리기 시작하구요 뭐야? 오! 크흥! 야, 나 옥이 생겼어요. 야, 다 나가봐. 다 나가봐. 나 옥이가 생겼다. 누가 이기나 보자. 쟤네들 물리공격을 하는데 음... 물론 마법 공격이겠죠. 어딨냐? 자, 위기 대비 없애고요. 개선된 가속 하나 걸고 마법 무기로부터 보호 음... 그리고... 썬파이어 어, 망령의 칼 들고요. 쿠폰돈 빼고 썬파이어 3개 예... 썬파이어는 예... 저항골림, 내성골림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조... 무조건 맞는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저항골림을 허용하나? 내성골림을 허용하지 않았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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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성골림은 허용하고 저항골림은 허용하지 않죠. 음... 여기서... 예... 먹.. 먹기겠죠? 그럴... 그렇겠죠? 음... 저... 스톤스케인 이 정도면 됐고 아... 나머지는 대략 대략... 대략... 됐어어어... 아버지... 뭐... 불로부터고 됐어 됐어 이정도 하고 뭐 대충대충 블리저걸 장거리 무기 오케이 일단 메모리션 다 했구요 자 혼자 가서 모두모두 다 안녕 빠빠이 예 하죠 오오야야 이게 아니야 이게 좋은 점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걸을 수 있다는거야 챔피언이 자기의 그 마법 하는 능력을 희생해서 자 혼자 싸워보죠 해봐 너희들은 오지마 아 야야야 저거 저걸 너무 빨리 썼다 원래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오오 원래 이걸 지금 다 걸 필요는 없지만 공포자왕 자 공포자왕 죽으러 못하고 그리고 정신 그리고 주문 주문 방패 주문 방패 주문 방패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하던데 스톤 스킨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자 개선된 가족 딱 걸어주고요 오케이 자 스완 오케이 디스페을 했는데 어 이걸 안했구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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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의 빙벽 칼날 얘들 그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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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이 몰이 사냥 한번 해보자 자 썸파이어 썸파이어 그냥 오?! 선파이어가 와오... 나 에너지 1 남았어 1 크! 에너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마법무기 로보트! 아니 마법무기 로보트 보호했는데 아 말도 안 돼 마법무기 로보트 보호까지 했는데? 쟤는 마법무기가 아니라는 소리야 일반 무기라는 소리야? 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칼질 댐지라면 또 내가 또 칼질 잘하지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 선파이어가 안통해 아 내가 레벨만 15레벨면은 저희도 그냥 다 쌈싸먹을텐데 아 날렸나? 아 날렸네 예 허상이야 어 지정 안돼요 그니까 어 모든 보호 마법은 모든 보호 마법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오를 못하고 그 다음에 혼돈 그리고 화상 분신 그 다음에 칼날의 방벽 어 어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망령의 검으로 망령의 검은 소환 안했구나 다 지금 생각해놓고 망령의 검도 소환 안해놨지 망령의 검 망령의 검이 언데드에 한해서 쟤는 데스나이트이기 때문에 언데드거든요 아 데스나이트 언데드라서 마법이 안통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때려잡죠 한 명씩 때려잡죠 어 어 잠깐만 야 언데드지 어 망령의 검이 금방 없어졌는데 뭐 뭘 이렇게 맞는거야 파워워드 키를 크흡 와 파워워드 키를 아휴 혼자서 무쌍 한 번 아 아이 안돼 무쌍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일반 무기로부터 고를 다시 망령의 검도 자 죽음 방패 없애고 망령의 검도 두개하고 세개 망령의 검도 망령의 검도 적재간에 짤나 엄청 짧구나 음 음 일단 쟤네들이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도 만약에 안통하게 되면 말도 안되는거야 음 마법 무기로부터 보호가 안통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깐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가 안통하면 안돼 그렇다면 사기야 사기 어 이쁘다 다리 아 아 디스펠로.. 그.. 맞아.. 면역기가 있었지.. 다.. 죽음면역이 있었는데.. 아 잠깐만.. 죽음면역.. 스크롤있나? 스크롤이라도.. 사용을 좀 하죠.. 업저레이션.. 죽면역 스크롤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없네요.. 혼돈의 명령까지 하고.. 칼날의 빙벽.. 세턴님 어서오세요.. 자.. 개선된 가족 걸어주세요.. 스크롤있나.. 지금 다 높이고 있어요.. 모든 버프 마법을 다 높이고 있어요.. 자.. 이것까지 하고.. 업저레이션.. 그게 있었으면 좋을텐데.. 일단.. 없이.. 하도록 하죠.. 도망다니면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아.. 자존심이 허락을 하니.. 자..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 보호가.. 지금 걸렸나..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 어.. 죽음으로부터 보호.. 안 걸린 것 같은데..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 일반 무기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망령의 검.. 망령의 검.. 길러님 어서오세요.. 아니.. 내가 때리잖아요? 내가 때리면.. 무슨 반사 데미지처럼 나한테 들어와 데미지가.. 칼날의 빅벽 때문인가? 어..? 나도 공격할때.. 칼날의 빅벽에 영향을 받는거야? 야야야.. 너.. 왜왔냐.. 그가 날라.. 그가 쟤가.. ㅅ..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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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 죽어 이마 오케 죽어너부터 뭘 해놨기 때문에 아 아따 칼날의 방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만 칼날의 방벽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칼날의 방벽을 통과하려고 해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 생명체가 나도 포함이 되나봐 아니 자꾸 나는 보호마법을 다 걸고 있는데 자꾸 맞는거야 아니 여태까지 내 보조마법때문에 내가 죽었던 거였어? 아 어쩐지 스톤 스킨을 자꾸 무시하고 들어오더라 아 아 뭐 이런 저 칼날의 방벽이 그 생명체가 나도 포함이 되나보네요 한 번 더 시험을 볼까 자 아이템을 얻었네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아 어 뭐였죠? 체인 라이트닝 음 다른건 이제 한번 다르게 다 바꿔놓도록 하자 이제 여기 나가면은 허 허상분신 정말 좋다 허상분신이 최고야 역시 허상분신이 최고에요 방어마법으로는 저만한게 없어 리콜 야 칼날의 빙벽 정말 잘 써야겠다 내가 공격을 하면 안되는거 같애 칼날의 빙벽을 쓰고 내가 앞으로 나가서 공격을 하면 안되는거 같애 자 소울리버 플러스 사묵이에요 하지만 어 민스크 못쓰네 선왕캐릭터는 못쓰네요 하트에 암어 마 아우 암어크로스가 마이너스 2야? 야 이거는 좀 예 근데 이거 얘 은신을 못써가지고 이러면 쓸래가 없어 뿔플레이트 아무리 좋아 힘이 21로 맞춰짐 야아 나왔어요 내가 은신공격을 할때 아주 좋겠죠 이걸 어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애가 이모헨이 아닐까 싶어 데미지 데미지 추가 데미지가 21이면은 몇이 올라가는거야? 아 2밖에 안올라가네 제발 내가 차야지 이모헨이 이모헨이여? 이뻐오 이모헨이 초코라미 초코라 왜 매력이 매력이 왜 17인데 하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뒤로가고 어어어 어어어어 찰ㅎㅎㅎㅎ 아아아아아아아ㅏㅇ 뭐야아 말도 안되는 것들한테 죽아 인마 상대도 안되는 것들이 맘에서 까불고있어 어 야 너는 왜? 이거 진정평가 왜 하려고? 오오오오 너 어디갔어? 뒤에서 뭐하냐? 아 아 어 쟤네 또 왜? 자 마비제거 하구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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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들어라 이 모양 니가 활용을 제일 잘하겠다 음 여기 드로우도 있네요 예스 자 고우 음 들어오니까 공격마법이 안통하잖아 아 마법이 그러면 소환으로 가야죠 이프로스 소환하구요 자 해골 하나 소환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 너는 너는 소환할게 뭐가있나 대기하이 소환하구요 고우 너는 숲의 생물을 소환해 이렇소 소환 어 파티 완성 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 자 아이언 스킨 써주고 키오오오 호프 야야야 الا오옆은이야 너모 앞으로 많은 싸우지마라 아우아우야야야야야야 뒤에서 너희들은 활을 따끼는거야 앞머둥 사우지마라 자꾸 앞으로 나가서 싸울라고 해 일단 화살을 좀 줘야죠? 고우! 아우야야야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ㅋㅋㅋㅋ 야! 고우 고우! 고우! 때려 때려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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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가 뭐하냐? 왜 안 때려냐? 어 얜 또 적이 됐네? 땡병! 하지만 다 이미 죽었습니다. 민스크의 화질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아까 그 데몬들도 어 내가 싸우는게 아니라 민스크 좀 안전한 데다 두고 하나 포탑처럼 민스크는 포탑이거든요? 하나 두고 옆에서 삥삥 돌았으면 걔네들도 그냥 다 죽었을거야 근데 왠지 무쌍이 하고싶은 내 주인공 마음에 어 혼자서 원래 그렇게 안해도 되는거를 왠지 왠지 무쌍이 하고싶었어요 야 죽여 죽여 죽여! 아이 야 뭐해! 마..마법 조항이 너무 높아서 오 여기도 여진 뭔가 싸우고있네요 어..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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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개선된 가속이 어..민스크의 위에 있는거 같애 파워탱 파워탱 정확하게 기능이 뭐였더라? 와봐 자 뒤적뒤적 별거 없는건 알지만 그래도 뒤적뒤적 별거 있을거란 생각에 야.. 죽여 죽여! 아이 야 민스크 민스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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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거..이거..이거.. 활로 때려갔다는데 자꾸 양성범으로 때리고 있네 아이..이거..민스크 정말 점점 갈수록 어.. 물리공격을 하는 애들의 비중이 점점 널.. 그니까.. 높아지거든요 이제 보..이제 보면 알아요 점점 갈수록 마법은 힘을 잃어 점점 갈수록 물리공격이 예.. 득세를 하게 돼요 게임 자체가 왜냐면 마법에 이뮨이 있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니까 마법을 잘 견디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적들중에서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드로우시티 음.. 땅속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예.. 세상을 탈출하게 되는군요 잠시만요 너나.. 응.. 권로